51일 만이었나? 우리 저 블랙맘바 댄게. 51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잖아. 그게 전세계 신인용의 최단기간 내에 1억 뷰를 달성한 팀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프로듀서로서도 너무 기뻤지만 너희들은 본인 그들 자체니까 얼마나 너희들도 좋았겠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고 이번에 이제 넥스트 레벨. 그치? 그거를 유튜브 1억 뷰를 20일을 땡겨서 이번에는 32일 만에 달성을 했어요. 정말 기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어때? 일단 저희가 넥스트 레벨로 활동하면서 안무가 중독성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1위 후보까지 올랐었잖아요. 넥스트 레벨로. 그래서 되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블랙맘바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싱글을 발매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연관스럽고. 아직 저희가 실감이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